오랫동안 그 연락이 안 되던 어떤 친구나 지인이 있었다면 또 이런 달에는 또 조상의 그 원력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조상들이 또 그 사람과 나를 그 매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그 달이기도 하죠. 또 살다 보면 그 사업이라든지 뭐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그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움받을 일들이 내가 생긴다면 그런 것 역시 그 조상들의 그 힘, 원력이 나를 그 돕고 있다는 그런 신호죠. 그런 경우 그 조상들이 보내준 그런 인연이 나를 그 도와주는 것이니까요. 또 사업이나 그 부동산에서도 그 큰 기대가 되는 그 이유가 전혀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계약이 성사가 된다든지 또 사업적인 어떤 좋은 기회나 또 제안을 받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또 좀 성과를 크게 그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원력의 그 보살핌 없이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쪽에서 아주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죠. 또 말씀드린 대로 그 무리구역이 좀 영적인 구역과 또 연결이 되다보니 직감적으로 또 이달에 누군가 그 자신을 그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것 역시 그 영적인 면에서 또 조상들과 또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. 조상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끌림이 있는 것이죠. 또 거창하지 않은 또 현실에서 또 어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그동안 그렇게 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딱 보니까 어느 날 눈앞에 그냥 가까이 와 있다든지 이렇게 그 잃어버렸던 물건이 뜻밖의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또 쉽게 찾게 될 때 이런 것 역시 그 큰 행운의 암시이면서 이 속에 또 조상의 원력이 꼭 조상의 그 도움이 있죠. 도움이 그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음력 8월에 만나는 사람은 그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. 아마도 또 이런 그 연결고리에서 또 그런 말이 또 생길 수도 있죠.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는 그 조상들의 어떤 유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눈으로건 손으로건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것 역시 그 조상의 원력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. 돈복을 터뜨리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